따스한 봄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포근한 날을 보일 텐데요. 오늘도 낮 기온 19도까지 오르겠고, 주말까지 봄 기온이 가득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 8도 내외로 크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기압에 영향을 받지만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현재 공기도 깨끗하진 않습니다. 서귀포 성산은 아침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정도 보이고 있고, 낮에는 먼지와 연기가 뒤엉킨 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정도겠고요. 대기도 건조한 만큼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화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성산은 9도, 제주 10도, 서귀포 1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에 안개가 끼면서 도서지역에는 구름의 양이 많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길 일지만, 제주 해상에 농무가 끼는 만큼 해상교통 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릴 텐데요. 벚꽃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벚꽃 구경은 그 전에 다녀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